여러분 만원짜리 커피예요 만원짜리 입구 심사하기도 전에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한답니다 아직 믿겠지지가 않아 홍콩이라는 게 에그타르트를 먹겠다고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다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아셨겠지만 저희 홍콩 갑니다 홍콩 홍콩이 찝찝하게 뭔가 남아있긴 한데 이제 막 격리랑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사실상 여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항공권도 그래서 2에서 100만 3만원인가 그 정도 했으니까 옛날에 진짜 10만원으로 왕복을 했었는데 특가에 근데 제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캐세이퍼시픽이 또 하겐다즈를 준다고 또 아직까지 주는지 아 맞아 원래 캐세이퍼시픽이 조금 맛집으로 좀 유명한데 아 밥도 맛있어? 어 밥도 맛있고 아이스크림도 주거든요 아무튼 홍콩은 진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맛집, 핫플, 디즈니랜드 뭐 다 부시고 올 거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영상 끝나 오늘? 아니 미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하는 거지 빨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시다 아 진짜 안 주면 많이 실망할 거 같아 뭐야? 나 이거 타는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이건가? 이것도 아니지? 어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어 되게 넓다 되게 오랜 만에 스크린 있는 거다 오 진짜 고급스러운데? 어 이것도 있어 그리고 그게 있대요 이게 여기를 간다고 해서 이렇게 일찍천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래 만약에 이를 대비해서 이 길이 다 각각의 그 나라의 공항을 거쳐서 가게끔 되어 있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니? 여기가 수리남이야 어 이쪽에 수리남이 있을 텐데 어 수리남 어 파타고니아 사막 어 파타고 산티아고거든?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니? 아 여기야? 거기가? 어 진짜? 홍해야 어 저씨 그 그 노래도 홍해가 이 홍해인가? 그건 옹해아야 아 옹해아야? 미쳤구나 김치아고 그 자세한 곳이 날들에게 Contest 하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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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맛 gorgeous 오오 올라와 이놈의 도청 뭔가 바글바글 서있어 뭐하무어어어어어어여 어떻게 해야 돼? QR코드? 아니 그냥 준비하라는 거야. 아! 입구 심사하기도 전에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한답니다. 이게 다 무료예요. 그래서 좋아요. 착착착착착! 빨리 빨리 나왔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당황스럽네. 이게 끝난 거 맞아? 어 이제 끝이야? 완벽히 끝인가봐. 이제 공항 끝. 어 세상에 끝이야! 아무도 없어 근데. 홍콩의 밤골이야. 아직 믿겨지지가 않아 홍콩이라는 게. 홍콩역입니다 홍콩역. 홍콩. 다 빨간 거 타야 되지? 디즈니랜드 리조트 라인. 나 저거 탈래. 나 핑크색 탈래. 진행되지 않나. 아 진짜 재밌게. 딱 한 번만 하시니까. 응! 쏠렸네? 와 지침 썬. 와 2층 버스. 와 홍콩이야. 오 여기 거기네. 침삿추위. 여기고. 야 홍콩이야. 홍콩. 됐어. 땡큐 쏘마아지. 오 시원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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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어 너무 좋아! 어 넓다 넓다. 넓어 넓어 넓어. 야 소 아늑이야. 어 냄새도 안 나. 어 좋아 좋아. 야 여기 내 자리야. 여기 뭔 자리야? 여기 내 캐리어 올릴 자리야. 캐리어 올리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랑. 근데 왜 네 거를 올려? 네 거는 이렇게 펼쳐지잖아 구리기를. 이렇게. 내 거는 뚜껑만 딱 열면 됩니다. 여러분 저 캐리어 샀어. 누런 조명 때문에 나의 예쁜 캐리어의 색깔이 어? 빛을 바르지 못하게 했네. 어. 으악. 으악. 기존 그 캐리어들은 이 뚜껑이 이렇게 반씩 탁탁 열리니까 여기에 올려놓기 힘들단 말이에요. 큰 것들은. 근데 제 거에 좋은 점은 뭐냐면. 짜자잔. 이게 뚜껑이에요 그냥. 요렇게. 뚜껑만 돼 있고. 요렇게 그냥 끈에서 쓰는. 요 느낌. 어우 예쁘죠. 안 해도 예쁘죠. 아 내 색깔이 다 안 담기네. 내 예쁜 캐리어가. 여기도 그 우리 한때 막 식당 들어갈 때 QR 찍듯이 그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가 너무 없어. 이 QR로 들어가서 제 정보를 적으니까는 노란 거 파란 거 이렇게 하나씩 뜨더라고요. 노란 거가 3일 동안 그거 하는 동안 쓰는 거고 블루코드가 돼야 이제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들어갔을 때 했더니 이렇게 셔척척. 여기 옐로우가 블루. 여기 옐로우가 예쁘게 블루가 있잖아요. 옐로우는 3일 동안. 여러분 홍콩은 부동산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숙소가 진짜 엄청 비싼 편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진짜 유럽이야 유럽. 이거 일반에 10만 원 난리 났지. 여러분 10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홍콩에서 제가 10만 원 미만 숙소를 가봤는데 진짜 기절할 뻔했어. 막 진짜. 그래갖고 숙소는 그래도 좋은 데 잡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10만 원짜리를 구했는데 이거 냄새 안 나고 일단은 첫 분위기 느낌은 너무 괜찮아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안 돼. 이게 꼽을 수가 없어. 이걸 안 갖고 왔어. 아니 로비에서 보통 이런 걸 빌려주, 우리가 못 갖고긴 했지만 로비에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빌려주는데 어때? 이거 호텔이 왜 이래? 호텔 또 아니잖아. 이거 호텔이야. 일찍 자고 일찍 깨어나서 새벽에 하자. 얘 충전시켜 놓은 다음에 지금 배터리가 없어. 오 마이 거시. 오 마이 거시. 와 이거 어떡해. 그만 붙이지 않을까? 야 홍콩이야. 야 우산 사자. 여기 7-11 갔어. 7-11 갔어? 우와 홍콩이야. 16,000원. 16,000원? 89. 일용이야? 너무 충격적이야. 왜? 물가 땜에? 아니 이 산이 어떻게... 우와. 버스 2층 버스. 2층 버스. 홍콩이에요 여러분. 미치겠다. 덮고 습해. 왜? 이거지. 홍콩은 비 오는 거지. 이거 뭘 알아? 이 갬성. 그냥 매일 보니까 행복적 정 fug bulletin. 예술권과 그 소중한 도착이 만들어졌어요. 이쁘게 구운건들을 입구 수가 없는거에요. Welcome to IF's mall. 여러분들이 홍콩에 오셨을 때 한 번씩 와봤던 그 mall입니다. 아 애플 써 여기 있구나! 그래! 또 애플 또 사겠다고 또 애플을 가신다고 합니다. 왜냐면 홍콩은 여러분 듀얼 심이거든요, 듀얼 심. 심 구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구명에 심을 꼽으면 되거든요. 구명이라니 아저씨. 콧구멍, 똥구멍. 왜 구멍이 왜 상스러워요? 구멍이지, 구명은 아니죠. 사투리에요. 니가 뭔데 사투리를 써? 인천 태생이. 오 나름이. 얼마야? 218만 5천원. 오 마이 가시. 우리나라 얼마였더라? 우리나라를 볼까? 오, 2백 20만원이야 한국. 오 더 싸. 뭐야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게 조금 막 그거마다 달라. 맞아, 프로 맥스인데 오일리잖아. 어머머, 여기 더 싸? 듀얼 심인데? 그리고 소리도 안 나는데? 죄송해요. 헬로. 헬로. 나, 캔리 바이. 네, 근데 온라인. 온라인? 너는 너는 노웸버에서. 노멤버. 아, 근데 노멤버에 가졌을 때. 아, 아이콘 노멤버에 가졌을 때. 아, 아이콘 노멤버에 가졌을 때. 아니요, 아이콘에 가졌을 때. 아, 예예예예예예. 땡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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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오마이갓! 우와!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저요? 저 크리스티나 아길래? 뉴 잔스! 셧은 아웃! 우와! 뭐야 전수호는? 하지마! 생필스러워! 빌리베베베베! 빌베베베베베! 너만 들려서 알지? 찌따같이 하는 느낌? 4,599원? 84만원? 우리나라 얼만데? 한 60원 하지 않나? 어? 우리나라 76만 9천원인데? 빌베베베베베! 근데 이거 무겁다는 평이 많은데 괜찮다! 이게 84만원이야! 비싸다! 한 8만원 정도 차이 났네! 이건 한국 가서 사야겠다! 빌베베베베! 빌베베베! 여기! 우리 지금 한 끼인가? 홍콩에 도착해서? 어제 우리 못 먹었냐? 기내신 먹고 안 먹었죠? 물 마셨어 난! 평소오랑! 우와! 사람 진짜 많다! 그치! 여기 사람 많아요! 여기 인기 많은데거든요! 좀 시간 지났는데도! 그치! 현재 비프 샌드위치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그걸 먹으러 왔고요! 일단 테이크아웃 해야 돼요! 빨리 빨리! 웨이팅이 있을 것 같아! 고기 골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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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그리고...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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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치킨! 그리고 치킨! 뭐지? 아! 이 치킨에 들어있는 것 같아! 아! 6,000원! 편의점에서 한번 올까? 그러자! 오케이! 됐죠! 오! 너무 비싸다! 오! 비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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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오! 신나! 아! 오네! 그치? 개꼬꼬뭉이 그쳐! 오! 갯살! 2,000원이야! 오! 좋아! 제로! 나는 얘 먹을 건데? 얘는 6이야! 16? 야! 아까는... 30달러였단 말이야! 6,000원! 근데 여기는 더 큰 게... 테이크아웃 하실 때는 음료는 꼭 밖에서 사시라! 여기 벤츠가...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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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여기 말 그대로 하버비네! 낚시하는 아저씨들의... 성지 아니야? 쫓겨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저씨만 있다는... 편견은 버려! 오! 그리스 치즈 앤 유! 와! 컴버 치킨 턴키! 오! 오! 박스 진짜 예뻐! 오! 오! 감자! 우와! 감튀가 거의 반이네! 갈라갈라 갈라쇼! 오! 잘못 시켰다! 오! 뭐야! 그거 했었어야 되네! 그 빨간 거 그거 알지? 그 첫 번째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망했어! 아! 나도 근데 지금 생각난데! 맞어! 그게 진짜 메인이었던 것 같은데! 오! 오! 맛있겠다! 치즈! 이래서 쐈구만! 오! 그래도 맛은 있겠네! 와우! 야! 보이지도 않아! 치즈가! 오! 얘보가 이거 봐요! 치즈! 와! 엄청나! 야! 뭐야! 어디까지 가! 야! 떨어지갔어! 떨어지갔어! 엄마! 야! 치즈가 미쳤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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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치즈 진짜 맛있다! 야! 근데 치즈밖에 안 들었어! 아무것도 안 들었어! 그릴드 치즈니까! 아하하하! 치즈! 그냥 치즈 만든 거야? 이거 맛있네! 치즈 엄청 맛있다! 근데 치즈 진짜 맛있네! 근데 치즈 진짜 맛있네! 최단가 이게?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딱 반이 맞네! 음! 달달한 밀크 커피랑 먹고 싶다! 아! 아 맞다! 여러분 이게 거의 한 4만 5천원 돈이에요! 지금 환율이 미쳤잖아! 오토 환율이! 틀랐다! 뭐가 잡히나? 낚시는 하시는데 누구 한 명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네? 소리를 왜 지르니? 낚시는 원래 시간을 남는 거야! 낚시들 기술이 있나? 그냥 물고기의 심리 상태 아니야? 잡았을 때 들어 올리는 근실량이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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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힐링 나 승놈! 지금 에그타르트를 먹겠다고! 야! 굳이 굳이 비 오는데 그럼 뭐 갈 거야! 홍콩에 왔으면 에그타르트를 먹어야지! 홍콩에 에그타르트 유명 하거든! 어머 아저씨! 아줌마! 우리 꽃집 가지 않았었나? 어우 헤이데이! 헤이데이! 맛있는 빵 먹으면 기분 괜찮아질 거야! 오우 안녕 여기다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아 이거 2,000원 밖에 안하네 하나에 2,000원이야 이거 뭐야 저녁이야? 아니면 아니 간식이지 무슨 저녁이야 2개씩 와 가방도 예쁘다 메이커 아 그래 타이청 오 헬로우 타이청 타이청 헬로우 아 여기 말한 거구나 얘는 왜 이렇게 센 노래 이거? 이거 아 근데 여기 진짜 미어 터지던 덴데 줄 서고 줄 서고 이랬던 덴데 지금 손님이 하나도 없어 어쩜 좋아 이거 먹을 자리도 찾아야 되고 함께 먹을 커피도 찾아야 되고 아이고 저거 뭐지? 엄마 블루보롤이야 블루보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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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새로 생겼네 블루보롤 뭐야 발음 굴려야지 나 댓글 보니까 너무 한국식 발음이라서 못 알아 듣겠다 그러더라 블루보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리고 오리진? 오리진 스타일 뭐라고 그랬어? 오리진 스타일 죄송해요 2만원입니다 한국도 한 잔에 만원인가? 만원까지는 안 했어 한국까지 만원이야 미스 홍콩 야 좀 얘기해봐 그리웠다 홍콩 나 답답하셨겠네 시부려 시부려야 되는거야 만원짜리 커피에요 말도 안 돼 아메리카노 만원들 내가 한국에서 3,000원만 더하면 양념치킨 먹을 수 있어 너무 좋네 결국 요즘 sees rivk 제일 유명한 에크타르트 두 군데에서 사왔습니다 나는 베이크 하우스 효도 많이 살 것 같긴 해 게치 뭔가 reinst한 것 같아 오오오오오오오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야 이거는 outlook 응 esfuer잇 reserve 작다 크기가 완전 적은데 살이 빠진 것 같아 그치? 어 그 맛이 나와 계란빵 계란이 왔어요 깔끔해 되게 일식집 가면 엄청 깔끔한 계란찜 해서 주잖아 그런 식감이야 계란 향이 되게 많이 나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좀 크리스피했으면 좋겠어 약간 치즈케익 밑에 있는 그 알지? 어 약간 그런 맛이야 이게 너무 살 것 같은데? 딱 봐도 비주얼이? 딱 포르투갈 스타일이야 얘가 마카오 스타일 그리고 이거는 딱 그 경계가 없네 페스트리의 느낌 경계가 별로야? 완전 달라 이거랑 이거보다는 계란 향이 좀 약해 그래서 바닐라 같은 맛이 나 개인적으로 이 페스트리가 맛있네 아 그치? 이거 맛있네 맛은 있어 이게 난 홀라 약간 바닐라 시럽이 들어갔나봐 그치? 바닐라 맛이 오 마이가지 근데 알아보니까 여기 홍콩에도 약간 당근마켓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으로 찾아왔는데 가격 차이가 별로 안나 2-3만원 더 붙여 어 그래? 괜찮지? 저 어디 어디 있는데? 네 커러우셀이라는 앱인데 어 답장 왔다 헬로 너무 신기하다 홍콩에서 당근이라니 홍당무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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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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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홍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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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이렇게 그냥 일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게 참 신기해 홍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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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이게 홍콩의 밤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와 날씨는 꾸리꾸리하지만 그래도 낭만이 있는 홍콩의 밤거리 여러분 함께 하신 데 어떠십니까? 이게 뭐야 우리 레이저쇼 봐야 된단 말이야 야 진짜 진짜 육세급 똥방이인 거야 와 아니 이게 무슨 지옥에 빠진 홍콩이야 뭐야 방금 번개 쥔나? 이놈 야 영화 한 장면 같아 어 야 얘 지금 입질이 와 얘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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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거의 이 정도가 이제 온갖 조명 닫힌 느낌. 야 멋있다 야. 꽁짜로 야 이런 것도 해주고. 아 뭐야. 끝나니까 여기 어딨어요.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게 홍콩 해외 밤이야! 여기에서 왔어요! 구름이 떠있어 바로 여기 앞에! 우와 물고기 같아 그치? 응! 줄 서서 먹어야 되네! 냉동 상어 먹어야 돼! 진짜 맛있다! 난 다메는 안 먹고 왔다! 똥냉차! 똥냉차! 아니 대충 아닌데? 안녕히 계세요! 통!